다우존스 0.12% 상승 나스닥 0.10% 하락 반도체 지수 0.63% 하락 독일은 2.82% 하락 전일 영국으로부터 촉발된 봉쇄조치로 인해서 세계 각국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국행 봉쇄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실제로 봉쇄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미국시장 장초반에 큰 폭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끌어땡기면서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현재 추가 경기 부양책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 다음주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 급여 추가 지급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추가 부양책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합의가 됐습니다 이유도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상황이고요 미국 주요 종목들 한번 가볍게 챙겨보자면요 애플이 2.63%로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S&P500으로 이전했는데요 6%대 하락인데 애플이 예전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다시 전해지면서 애플은 상승한 반면에 테슬라는 약세를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인텔 AMD 약세고요 니콜라 약세입니다 자 엑스모빌 유가가 크게 흔들리니까 2%대 하락 JP모간체이스 골드만삭스그룹 은행주 나이키가 실적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소식 그리고 은행주들 내년 1,4분기에 자사주 일부 매입 허용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다우존스를 끌어땡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0.1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1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영국이나 유럽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미국이 장 초반 하락을 끌어땡기면서 마감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죠 미국을 지금 현재 제 개장 중인 미국 선물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물 0.02% 상승 출발 그리고 나스닥 선물 0.11% 상승 출발 유가는 전일 좀 크게 흔들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지수 좁은 박스권 안에서 흔들흔들 그리고 있습니다만 지켜야 돼서는 어느 정도 지키면서 2740 정도 권력은 하단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면서 장중에 적당한 흐름에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올해 수익을 어느 정도 연말이 가기 전에 확정을 좀 지으려는 그러한 차익실현성 매물이 어느 정도 추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올선 이탈하지 않고 코스피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유입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 부위에서 추가 상승 탄력 준화되면서 외국인 매도세에 삼성전자 치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없습니다만 일단 강한 탄력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섹터도 외국인 기관의 매물을 받으면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철강주 철강주 전일 포스코는 안등시도 나왔습니다만 현대자철과 같은 종목 여전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고려하연이 하락 추세 돌려내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언택트 관련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짐 보이고 있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계속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언택트 쪽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으면서 카카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 많이 시켜드렸던 나이스 평가 정보도 20일 강하게 돌파하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계 순매수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스텔라라 글로벌 임상 3상 돌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존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슈 여전히 있으면서 기간에 최근 3 거래일 연속으로 셀트리온 매수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39만원대에서 매도 의견 그리고 32만원 치속적으로 34만원대 2평선 20일 취직권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비교적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현재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행제 3개의 회사가 합친 시청이 이제 하이닉스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들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이슈도 있으니까요 정고점 건력인 40만원대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여기서 밀렸던 자리 37만 2천원 권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40만원대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용제약 전일 상가에 이어서 지금 현재 또 10%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수주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정을 좀 일단락 짓고 재반등 가능한 구간에 있는 조선주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해서 신규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공격적인 분이라면 분할 매수 차원에서 1차 물량 정도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이 좀 있거나 그 말은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해 들어갈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분만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 레기 우서기 꽁이 방가방가 클릭합니다 자 동시효과 때 상황하고 확 달라졌네요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비 0.52% 하락 코스닥 0.22% 하락 출발입니다 자 천하님 반갑습니다 어저께 댓글 남겨주셨더라구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에 실은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차에 실은해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있습니다 위에 있지 않아요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거 보고 같이 좀 줄여나가야 됩니다 확인해주세요 으 으 으 자 지금 현재 아 강세 세타 아이오 쪽 비교적 강세고 진단 키트 그 좀 나뉘고 나머지 거의 악세 입니다 으 자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 일단 잡히고 선물 매도 폭 일단 크게 출애는 되고 있지 않으니깐요 전일의 저점 정도 지켜낸다면 현재 또 양호하게 그냥 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적당히 횡보하면서 물량들 조금 아 줄일 물량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일 유럽의 하락폭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그래도 출발이고 자 미국도 크게 흔들린 만큼 지금 조금 약세 출발했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멘 자 이제 뭐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잘 좀 마무리 되고 새롭게 한해에 도출발 했으면 좋겠어요 자 날스 평가 정보 양호 자 날스 평가 정보 양호 자 셀트리언 플러스 양호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2,000원권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추가 하락입니다 자 조선주 수주 소식 때문에 강세 보이고 있구요 자 최근에 주도주라 하면 제약바이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2차전지 정도 자 오늘은 조선주가 강세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차별화 가는 세트만 좀 가고 나머지는 좀 추춤하는 그런 차별화 장세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colo 1 저 다시 자 외국인 선물 기관도 선물 플러스 전환하면서 일단 지수 반등 시도는 옵니다. 이렇게 크게 밀어 버리면요. 선물 트레이더들은 매도 많이 때리거든요. 1분 봉으로 돌려보면요. 이게 선물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첫번째 봉 빌리면 두번째 봉 밑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매도 일단 때리고 보거든요. 미국도 흔들거리겠다. 유럽도 많이 빠졌지 하면서 매도 때립니다. 일단 끌어 당겨요. 지금 현재 누가 매도 때리고 있다? 개인이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여기서 약간 흔들흔들 하면 추가 매도 막 때리려고 그럽니다. 그때 기관외국인이 밑으로 크게 흔들고 싶지 않으면 밑으로 때리냐고 끌어 당깁니다. 그렇게 하면 양환 흐름을 할 수 있어요. 소설 쓰는거 아니에요. 닥터케인은 선물 트레이드입니다. 실제로 그런식으로 매매를 해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마던 것 같은 경우는 로맨틱 하지 않아요 피아노 카카오 추가 상승 하구요 에스테크도 양화입니다 자 jyp도 반등시도 나오고 있구요 셀틴은 마이너스를 틀어서 셀틴은 그냥 홀딩합니다 21개이전까지 홀딩입니다 자 카카오 전율 3% 이상 상승 에다가 추가 상승 양호 자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다 여러분들 한번쯤 다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야 sk바이오팜 이게 21을 강하게 뚫었으면 좀 잘 가야 되는데 그냥 또 무너져요 소위가 없어요 자 외국인 계속 사도로입니다 그래도 신세계 중장기 가능하다는 의견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자 엘지역 자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크림 에스태 계속 유입되는 거 보이시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나이스 평가정보도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자 시장 크게 흔들립니다 volve EDWAR !! 천민학 아멘 자 카카오 2% 인근으로 강하게 갑니다 자 카카오 같은 종목 키 맞추고 간다 그랬거든요 카카오 이틀만에 5% 가까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닥터케이가 추천한 카카오 손실 본사람 아무도 없을겁니다 자 한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또 풀 수건 40만대 돌파여부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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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브루스 타임인데 이거 완전 브루스 타임 거쿨 narcissist 왜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익 인정되어 있으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기관외국인 플러스 일단 전환입니다. 자 반등시도 나오고 있어요. 양호 자 코스닥 반등시도 이야 우리나라 시장 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전일에 분봉 상황을 보면 그것을 조금 간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뭔가 하면요. 탁 빠졌다가 그죠? 미국이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도화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그냥 쳐져서 끝났다면 상황이 지금처럼은 전개 안될 겁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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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악에 취해요 주식은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리스트 업 확인했는데 저기 밑에 있어서 자주 트일 상황이 없었는데 어저께 조정을 좀 했어요 음악이 참 서정적이네요 자 전략에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뭔가 좀 파다닥 거리지 않습니다 현재 자 시장이 좀 흔들릴 듯 흔들릴 듯 흔들릴 듯 해도요 예전 같으면 기급을 하고 줄이고 막 하거든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눈치를 좀 채웠어요 연말까지는 적당히 조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적당히 챙길 것 좀 챙겨 나가고 공격적으로 밑으로 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적당히 연말 보내려는 가보 다 그렇게 딱 판단하고 그냥 적당히 패스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홀딩 하고 있어요 밑으로 조지려면 선물이 이렇게 플러스 안 나옵니다 선물 반대로 반대로 3,000개,4,000개,5,000개 밑으로 조집니다 그거 신호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좀 끌고 갑니다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현재 빨간불 드론그 중에 닥터케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상당수 있어요. 카카오 빨간불 여기 5g 에는 뭐 에이스테크 셀트리온 나머지는 그만 그만 나이스 평가정보다 있네요. 그죠 시작 마이너스인데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작 마이너스 카카오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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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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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시 3분님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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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조선주 1부 양호 5G도 강세 무너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거의 약세입니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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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승전자 20일까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매국경 오늘도 매도 나오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20일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계속 조정받고 있고요. 조선주만 현재 강한 상황입니다. 5G 섹터 강세에서 흔들흔들하고 있고요. 그러나 KMW와 같은 종목들 먼저 치우고 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RFHIC 양호한 모습이고 ASTACK 이제 상승전환 초입이기 때문에 5G 섹터는 한번 관심 가져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언택트 언택트도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좀 더 지켜봅니다. 5일 20일 이격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358,000원권 정도 5일선 20일선 지지만 안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입 신고가 이외에 양호한 흐름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쩜 부위에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양호한 코스닥의 기관의 우인이 오늘 코스피보다는 레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바이오 라든지 2차전지 라든지 그린유딜 오늘 그린유딜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매도가 소부장도 약세이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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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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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진세미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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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전일에 이어서 쎄게 밀립니다 닥터케인 다 던지고 나왔어요 수익공개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40% 수익 하이닉스 하이닉스 37% 수익 내고 그냥 끊고 나왔습니다 올라갔습니까 밑으로 쳐졌어요 달력뜨려졌다 그랬습니다 자 미국선물 쳐지면서 같이 좀 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선물 마이너스 돌아섰어요 브이로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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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